요즘 한창 교권을 살리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런 교사 한 사람이 찬물을 끼었네요. 이 내용 취재한 김태형 기자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수행평가 기준이었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그런 겁니까? 고3 학생들에게 제일 예민한 수행평가 기준이 문제가 되면서 그동안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는 시험보기 2주 전 범위나 내용을 알려준다고 고지를 했는데 약속대로 고지하지 않고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민원을 수용했고 고3 학생들은 학기 말에 재시험을 보는 등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의 성희롱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혐의가 중에서 그런 겁니까? 네, 경찰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미성년자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희롱을 했고 모욕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교사가 학생을 회유한 정황을 경찰이 크게 본 것 같습니다. 보통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듯 학생을 회유하려는 정황을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경찰이 신병 처리에 나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유는 증거인멸과 관련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교사는 현미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도 설문조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반박을 하고 나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에게 따졌더니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썼다, 수업 내용과 연계해서 말해주려다 도박과 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교사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3 학생들 앞에서 도박처럼 유해한 말을 하는 건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곧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2학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2학기 수업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 문제도 있고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해임을 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다만 학교에선 피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은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경찰 수사가 진척되면 징계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스승은 없고 교사만 있는 세상이 된 건 아닐까 참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